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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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 또 안 해. 도착! 움직여! 근데 너무 턱에 움직여서 피도 안 나.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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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간에 신고란으로 주라고 조라고 Ginger, 드라켄 bottle! 주인공 그냥 드라켄이나 타라 hwn 공주을 들어서... 응! 좋겠다 나는 하나도 안 봤는데 허리를 꼿꼿이 펴서 다치를 왔네 완전 예쁘잖아 진짜 센 가치로 같아 대박 오늘 다른 거 아니지? 왜 이렇게 조용해 저기 위에 저거 같아 아닌가? 아 이건가? 뭐 천막 있다 그랬던 거 같은데? 진짜 이상이네 나 나랑 같이 다니면 이래 저기 가서 사진이나 찍어볼게 어쩐지 오늘은 우수가 좋더라니 다섯시 반까지 안 닫혀요? 다섯시 반까지만? 어 그러면 안 닫겠다 나쁘지 않은 선택일걸 아 Forte 딸기 엄마 찾은 거 같아 안 닫았다고? 찾았다고 하지마 난 연거 같아 연거 같아 시원한 생활 시원한 생활 바삭바삭 저에다 시간되면 저기도 갈까 했는데 애매 10원 여기 하늘 짱예쁘다 자른다 응 나 근데 잘 못 자랐는데 일단 자를 거야 아 잘 잘리네 안 잘리네 유리 꽃일 것 같아 안될 것 같아 그냥 떠서 뭔가? 완전 그냥 쑥이네 아 얘가 이상한 것 같아 아 낮은 것 같아 나 여기 처음 와봐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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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까지 비가 온다고 주씨한테는 여기 있어요 응 근처에 우산 팔 만한 데도 안 보이는데 우산 챙겨올게 호중 아허 호남 가면 이날을kennt다면 보디스 중 뭐야 완전 차갑잖아 방라베 차가운데 왜 늦게 나온 거야? 응 유자차인가 전혀 알 수 있었는데 저어야 된 거 같은 거 아니야? 그니까 나 이렇게 수 있지? 괜찮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